킴하고 킴하고 킴님 킴님 1,2,3 샤스 뿜바바라 지금 쓰러졌습니다 중국 팬분들께서 동대의 지역 사투리인데요 친할 때 하는 애정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너 어쩜 이렇게 귀엽냐 이런 건데 문화씨 약간 좀 까다로워야 돼요 약간 좀 니 자부 샹 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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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제국 날 repair이지 니 자부 샹 텐나 마쓸하게 니 자부 샹 텐나 하하하하 지금 무신의 만남 라빈의징 때문에 두고가 되게 부틴하고요 지금 니 자부 샹 텐나 하하하하 아 그래요? 이 자부 샹 텐나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니 자부 샹 텐나 지금 못 외웠네요. 못 외웠습니다. 말을 잘한다. 강원도 사투리. 잠시만요. 고정 코너 방탄 선택해주세요 가 있네요. 갑자기 생긴가? 갑자기 생긴게 아닙니다. 문제를 듣고 A를 선택하시면 제 쪽에 와주시면 되고요. 문안씨 쪽에 가주시면 되고요. 생각하지 말고 바로 답답해주세요 바로 오시면 됩니다. 문제 가겠습니다. A. 나에게 운동은 필수다. B. 나는 운동이 좋아서 한다. A는 운동을 좋아해서 한다. 운동을 좋아해서 한 사람은 B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운동 싫은 사람은 일로와. 저희는 운동은 필수다. 여기 싫은 사람은 일로와. 선택지 2개밖에 없나요? 아 중간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운동이 싫은 사람 여기는 좋은 사람인거죠? 중간에 있자. 물어볼게요. 우에 운동이 필수였습니까? 저는 운동을 너무 싫어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 선생님 너무 많으셨는데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운동을 뭐 좋아하세요? 배드민턴과 수영과 농구 헬스 무에타이 영춘권 여기서 제가 제일 궁금한데요. 가운데에 계신 이유는 저희는 운동을 안합니다. 운동을 안합니다. 다음 생에는 동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동 되게 힘든데 숨 쉬는 것도 운동입니다. 숨 쉬는 것도 운동이에요. 근데 선배님들 춤추시는 거 보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뭐 운동을 해야지만 운동이 있는 거 제일 좋아요. 네. 가만히 있고 싶으세요. 돌멩이가 돌멩이가 밤이 들어가서 가만히 있고 싶으세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2번 질문. 나에게 하루에 휴가가 지어진다면 마음껏 놀 것이다가 A입니다. B 나는 그냥 잠이나 잘 것이다. 난 A 쉴 땐 노는 게 낫죠. 하루에 쉬어야죠. 별로 안 추워진 시간 많이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네요. 저 마이크 하나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하고 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아침 한 6시에 일어나세요. 부모님과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고 간단한 친구들과 쇼핑이나 간단한 친구들이랑 간단한 친구들이랑 어떤 친구들 약간 이제 좀 약간 1년 사이에서 이제 좀 1년 지기 친구 1년 지기 친구들과 한 2시간을 이제 좀 좀 놀고 이제 좀 한 5년 된 친구들과 한 한 6시간 정도 이제 놀 한 6시간 정도 들어왔습니다. 신념지기 친구가 없나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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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제일 많이 잣나요? 이건 아닙니까? 제가 제일 많이 잡니다. 다음 생에 꼭 돌멩이로 태어나세요. 돌멩이로 태어나겠습니다. 하루 종일 잡은 적이 있어요? 자다 깨고 자다 깨고 이렇게 해서 한 20시간까지는 잡은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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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3번 문제로 갈게요. 잠시만 저희 다 다시 뒤로 감사합니다. 제가 흥분해가지고 저도 흥분해가지고 3번 형들의 사랑을 받는 정국은 귀염둥이 막내를 당담하고 있다. 가 A입니다. B B 정국은 가끔 형 같을 때가 있다. 대단하네요. 하하하하 지도수도 아닌건가요? 아니 형 같을 때가 일단 귀염둥이 막내는 아니에요.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잠깐 있읍시다. 가끔 형 같을 때가 대표로 한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형 같을 때가 있는게 아니고요. 형이 되려고 할 때가 많죠. 하하하하 저런 나쁜 자식 예를 들어 알잖아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거에요. 몸이 형이에요. 몸이 큰 형이에요. 정지야 그리고 이제 석신형이 헬스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정국이한테 맞지 않기 위해서 맞지 않기 위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슨 이유가 그래요? 이거 왜 가끔 형 같아요? 아니 모르겠어요. 놀리는 것 같아요. 그냥 놀리는게 아니고 맨날 영춘권으로 저희 때려야 돼요. 무슨 스타일입니까? 하하하하 나 영춘권으로 하세요? 네 혹시 한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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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춘권 준비 영춘권 영춘권 하신다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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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릉 와가지고 영춘권 아 진짜 최고이잖아 하하하하 아 북경오리죠 북경오리죠 네 저 허거도 먹고싶습니다 저희가 또 중국음식을 좋아합니다 진짜 중국음식이 쉬운거같습니다 네 아 중국음식 짱해요 양국이 진짜 짱해요 너무나 다 물어볼게 없네요 5번 에이 나는 네 뭔소리야 니가 일로와 야 일로와라 진짜 신호 확인도 안됩니다 제이형부터 일로와야되는거 아니에요 없어졌으니까 너도 일로와라 너도 일로와 21생에 핸드폰이 야 넌 연락만 안받지 난 다 신호가 따는거 아니 제가 최근에 휴대폰을 잃어버렸었는데 괜찮더라구요 아 게임태면 안되겠다 네 그럼 완전히 지금 핸드폰이 핸드폰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얘기인데 왜 없어야되나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예 요즘 후회되는 일이 있다 B 후회된 일이 기억없다 아 없다 아니 내 과거만 하하하하 어떻게 후회된 일이 있으신가요 네 참회의 시간 아 뭔가 좀 좀 너무 돌멩이 같이 살고 하하하하 운동을 해볼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형이요 운동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데 쉽게 답이 내려지지가 않네요 굉장히 저한테 좀 중요한거거든요 예예예 사람답게 좀 살려구요 돌멩이가 아니라 정말 충분히 멋있으십니다 돌멩이 아니신거 같아요 너의 과거 셀카들을 봐 자 여러분 오늘은 좀 오늘 약간 힙합 스타일으로 힙합 스타일으로 어떻게 찍어야 되나요? 매력이 있나? 열심히 사는 녀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 네 그러면 어 이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현장들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자 이게 또 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A 나는 잠잘 때 이상한 장버릇이 있다 B 나는 그게 없다 나는 그냥 조용하게 잔다 아유 아유 너도 정말 궁금한데 먼저 먼저 조합 없으니깐 한 것씩 말씀해주세요 어 저는 일단 옷을 입고 자도 일어나면 다 벗겨져있어요 아 아 아 야해 혹시 기억이 안나시는데 막 아유 아 아 제가 밑에 침 자거든요. 하나씩 떨어져요. 허브에 이렇게 턱을 그리고 이제 침대에서 자는 거지만 만약에 넓은 곳에서 자면 바다에서 청소를 하고 자면 청소를 하시면 돼요. 오모모모로 청소를 해요. 아니거요? 춤이 뭐예요? 많이 되신거죠? 그것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버리세요? 저거 없어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지진이 난 줄 알았어요. 아 지진이요? 최근에 잠버릇 때문에 산 거 있잖아요. 제가 입 벌린 방지. 그런 거 그런가요? 스트랩을 샀어요. 아 공포를 샀어요. 공포를 샀어요. 공포를 샀어요. 공포를 너무 걸어서. 아 그렇죠. 코를 많이 보면 자기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볼다가 아 너무 걸었나? 아 저는 아까 제 잠버릇이 아 저는 코를 안 보입니다. 저희 매니저 형이 코를 들어가지고 어제 잠잘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무슨. 저요? 저는. 만져요? 네. 저는 제 몸을 만집니다. 한 분은 벗으시고. 자기가 자기 몸을 만지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만지시나요? 한번 묘사를 해주세요. 제가 영상을 많이 찍어놨거든요. 저. 저도 잠꼬대 가서. 샤워를 하고 계신 분. 저도 잠꼬대 가서 잘 모릅니다. 이런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특이한 모르신다. 저는 본 적 없어요. 참 웃긴다. 진짜 저렇게 해요. 어떤 모르신이 있으신가요? 다른 의미로 시끄럽죠? 다른 의미로. 말해요. 말합니다. 약간 저는. 제가 말해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시끄럽게 말하라고. 말을 정말 또렷하게 해서. 시끄럽게 말을 해서. 아니요. 시끄럽다기보다는 또렷하게 말해요. 저녁 달에. 나 너. 그때 왜 거기 5시에 왜 안나왔어. 이럴 번 봤잖아. 형. 그때 냉면화 시켜주세요. 저희 잘 때 그랬습니다. 아니 진짜.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네요.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예. 자. 9번. 가능하다면. A예요. 검은 머리로 염색하고 싶다. B. 나는. 칼오프한 머리가.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칼오프한 머리가. 잘 어울린다. 칼오프한 머리가. 여기 오는. 지금 딱 칼오프한 머리가. 여기 오시는 분. 다 칼오프한. 머리네. 아. 너는 저리로 가야돼. 되게 잘 어울려요. 아니. 본인 마음 아니에요. 자. 왜 검은색 하고 싶으신가요? 이거 검은색으로. 저는. 밝은 계열의 색깔이. 안 어울려요. 저. 저. 저 포함합니다. 전국이죠. 네. 전국이 포함해서 저도. 전국이 한 번 백발 했었어요. 협작워서 바라난 줄 알았어요. 제가. 제가. 앨범 준비하기 전에 많이 하잖아요. 네. 시뮬레이션을 하죠. 백발을 한 번 해봤었어요. 본드롭다. 야. 할아버지 같다고. 많이 하고 있죠. 왜. 저야? 아. 제가 좋아해요. 제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머리 캐슬을 많이 하다보면. 저희 멤버 중에서도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머리를 하다가. 머리가 빠지더라구요. 끊어지죠. 머리가. 끊어지죠. 머리가. 네. 그러실때. 그럼에도 지금 명칭을 많이 하고있잖아요. 자기만의 머리 비법. 그런거 없습니다. 그런거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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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없습니다. 머리카락 다시 나니깐요. 여러분들. 네. 과감하게 해야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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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납니다. 아니. dirig님이. 아니. 그. 머리가 빠진다기 보다는. 머리가 다 끊어져서. 머리가. 점점 짧아지거든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